어... 오케이. 교회 버스 왔어요. 응, 대빈 놔두고. 너 먼저 가. This just gets better and better. 됐다. 어느 사람이 그랬어? 아니, 저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들었어? 그렇게 무거운 걸 혼자 들었어? 아이고. 자, 어디. 일어나봐. 옳지. 자. 오케이. 오케이. 자, 걸어봐. 아이고. 아이고. 스트롱. 스트롱 보이. 응. 스트롱 보이. 응. 왜?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? 데이빗아. 너는 스트롱 보이야. 할머니가 본 사람 중에서 제일 스트롱 보이야. 할머니. 어? 피피는 무슨 맛이에요? 방알루미. 여기 대체 어디야? 우리 집이지? 점점 더 심해진다. 한국에서 더 좋은 사람은, 아메리카 아르칸소에 이주시고 있어. 하나의 가족을 이주고 있어. 하나의 가족이 다 된다고. 하나의 가족을 이주고 있어. 하나의 가족이 다 된다. 하나의 가족이 다 된다. 그러다 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병원까지는 한 시간이나 걸리잖아. You know, she can't even read. She isn't like a real grandma. 싹지? 야, 뻥 났다. 죽여라, 이놈아. 당신 지금 미쳤어? 누가 누구더라 미쳤대? 하지만 꿈을 위해서 그만큼 희생을 해야 되는 거야. 우리 여기 있다가 막 할 거야. 애들도 한 번쯤 아빠가 뭔가 해내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야. Thank you, God. Thank you for the year, family. 미나리는 이렇게 잡초처럼 아무데서나 막 자라니까 누구든지 다 뽑아 먹을 수 있어. 오늘이 끝났습니다. 또 내일이 끝났습니다. 미나리 미나 미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